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해물찜 먹방! 레츠고! 오늘은 진정한 해물찜을 준비했습니다. 아귀, 새우, 오징어, 낙지, 꽃게, 알, 고니, 바지락 이렇게 8종이 들어갔구요,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있는 해물찜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콩나물부터 essa은이 빙길벙글 라는 모양으로 갈비따 아이씨 알 청양고추 불닭볶음면 마요네즈 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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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rsday Ti-ti-ti 점점 더 죠 너랑 world 랍랍랍 소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계란 양념장을 찍어먹고 식감도 엄청 먹고싶다고 생각해요 그치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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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밥 비비기 나와라 됐어 와 바다 칼로돼 하 음식 좁은 음식 너무 맛있다 매워 아 매워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그 아귀찜의 맛을 느끼니까 진짜 정신없이 그냥 막 먹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